사람 몸에 치명적인 성분이 들어있는 살충제 계란 공포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피프로닐 성분인데 이 성분을 다량 섭취하면 사람의 간과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태형 기자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피브로닐 성분이 검출된 살충제 계란. 피브로닐은 벼룩 등 핵충을 없앨 때 쓰이는 맹독성 물질로 사람이 다량 섭취하면 간과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벨기에 당국은 일부 계란에서 피브로닐 성분이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후 네덜란드와 독일에서도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벨기에와 네덜란드 계란을 수입한 유럽 국가들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독일 사법당국은 살충제 계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벨기에 당국은 살충제 계란 유통 사실을 미리 알았지만 이웃 국가에 알리지 않은 것도 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편 국내에도 올 1월부터 스페인산 계란 100만 개가 수입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살충제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